K리그 잔류를 위해 살얼음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주말 홈에서 제주와 파이널 라운드 3번째 경기를 갖습니다. 승점 30점으로 10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이 리그 최하위인 제주를 잡게 되면 승점 33점으로 남은 두 경기에 관계없이 꼴찌를 면하게 됩니다. 하지만 비기거나 지게 되면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는데요.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천과 경남, 제주는 남은 세 경기 결과에 따라 꼴찌는 자동 강등되고 11위는 2브리그 2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잔류가 결정됩니다.